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선 의원 국민의힘 내부의 5선 의원 이렇게 하면 매사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현직을 포함해서 5선 의원이 전화를 했다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랐네요 5선 의원이 민경욱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을 설득시켜 달라고 한 것에 주목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쓰임을 받는 것 같아 기쁩니다 제국하면 바로 만나겠습니다 민 의원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그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아마 이스라엘에서 아마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민 의원이 받은 분이 어느 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개 누가 전화를 했을 것이다 지피기는 하지만 실명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피기는 하지만 제가 그분이 누군지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5선 의원이 전화를 했다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나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넘었는데 민경욱 전 의원에게 여러분들 전화를 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나를 설득해 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4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나에게 좀 설명을 해 달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반나절 정도 여러분들 앉아서 공부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머리가 좀 나쁘면 하루 정도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면 전부를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5년이 지나가지고 4년이 지나가지고 민경욱 전 의원이 직접 와서 좀 설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제가 뭐 그듬 말씀드리지만 5선 의원께서 전화를 하셨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이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친 지가 4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가지고 민경욱 전 의원이한테 와가지고 이걸 설명해 달라 그리고 자기를 좀 설득히 해 달라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지적으로 너무 게으르다 그리고 너무나 불성실하다 내가 불성실하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불성실하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에게 너무나 불성실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기회를 제가 직접 들을 만한 글은 지금 댓글로만 여러분들 그냥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민경욱 전 의원이 남긴 페이스북의 글을 보면서 5선 의원을 비난하거나 칠책하고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마 5선 의원 정도가 되면 저연배의 남자일 겁니다 대개 저연배 전후의 남자일 것이고 국민의힘의 5선 의원 정도는 그냥 손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5선 의원이 누군지가 손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왜 우리가 살면서 대개 사람들의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바라는 것은 일단 가장이 되면 가족들에게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들이 앞날에 충실하게 이름들 뒷받침을 해야 될 것이고 본인이 공직자로서 공직을 맡게 되면 본인에게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국민들의 가운데 전부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5년 동안 정말 절규하듯이 이 문제를 외쳤고 이 문제를 해부해왔고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5선 의원께서 나를 설득해 달라 이게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내가 살아온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미뤄보게 되면 도대체 인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냐 어떻게 그렇게 게으를 수가 있냐 반나절이 아니라 이러면 하루만 여러분들 투자를 하게 되면 전모를 다 소상히 파악할 건데 지금 민경 전 의원 함께 와 가지고 설명해 달라 그동안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 가지고 이본들 여러분들 이거 듣는다 해 가지고 몰라서 지금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 안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4년 만에 민경에게 와서 설명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 매일 기계적으로 하지만 제가 제 자신에게 항상 다짐하는 게 있는 겁니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지금부터 앞으로 가는 날까지 하늘나라로 가는 날까지 인간이 더 할 수 없을 만큼 성실하게 매사를 처리해야겠다 그것은 개인적 일상사든 아니면 유튜브 방송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최고도의 성실도를 여러분들 그렇게 높여 가지고 해야겠다 그것이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간에 그게 관계없이 그냥 성실도라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런 노력을 다해야겠다 그걸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제 자신에게 다짐을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과제든 중요하지 않은 과제든 간에 이게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매일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할 때도 그냥 이게 내 안께는 리포터 리서치 리포터기 때문에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매일 최대한의 성실도를 다 해 가지고 하고 그게 이익이 되면 좋은 거고 이익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공직자가 돼 가지고 국민들이 이름들 뭡니까 무슨 아이 놀이처럼 뭐죠 선거 공정성을 여러분들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 위에서 어떤 사람은 가전 방법을 다 쏘는 노력을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걸 해 달라 너무 게으른 겁니다 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게으른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래프를 놓고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짐승이 아니면 입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이 그래프 하나 뭐 다른 복잡하고 여러분들 난해하고 고등수학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이 그래프 하나면 여러분들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가 이 그래프를 보고 도대체 이 그래프가 뭘 뜻하는 건가 여러분들 성찰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입을 담을 수가 없고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그래프 하나를 놓고 여러분 고민하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해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분한테 애걸 할 필요도 없고 구걸 할 필요도 없지만 이 그래프 하나를 볼 수 있는 나라의 공직자들이 찾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2020년 사이로 총선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4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심하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지적으로 게을르고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으로 불성실한지 그냥 다들 모가지에 여러분들 힘만 주어지고 대우받을 생각만 하고 정말 내가 볼 때는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조선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오늘라 오늘라 여러분들 뭡니까 양반들의 여러분들 뒷짐 지고 이런 걷는 그 행각밖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4년 전에 나온 겁니다 4년 전에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제야에이치님이 작성한 전국의 차이집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여기서 인공미를 보고 이게 뭘 뜻하는가 아니 관내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전국의 3,405개 은면동에 전부 다 플러스값이 나온다 이걸 보고도 입을 다물 수 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짐승인 겁니다 제 이야기는 흐르는 강물처럼 그 사람들도 죽고 나도 죽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도 죽는 거고 그 사람들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기 전에 뭐죠 이걸 외치는 거고 그 사람은 침묵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길게 보게 되면 이러나 저러나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4년 동안 입을 다물 수가 있으면 그건 짐승인 겁니다 그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짐승반렬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425개 은면동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걸 보고 이걸 보고 헛소리를 찌꺼리거나 입을 쳐 닫고 있으면 그거는 잘 먹고 잘 살기 바랍니다 다들 그러나 그거는 제 본인은 그거는 자식들에게 볼 낯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이게 이게 부산 직할 신고입니다 190세계 은면동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 값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것보다도 오순 의원께서 더불어민주의 민경욱 전 의원에게 이스라엘의 이름들 방문에 나선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부정성을 설명해라 이렇게 하는데 뭐 불러가진 이름들 설명 듣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설명 듣기 전에 본인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을 마음이 있으면 문을 열고 이거 이렇게 가면 이렇게 참 다들 잘 살기 바랍니다 잘 살기 바라는데 이렇게 이런 거 듣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이게 경기도 599개 이런 은면동의 차익값 그래프인 겁니다 이거를 참 대한민국의 지도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참 세상 참 편하게 삽니다 앞으로 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불의와 불법과 타협을 하는 것은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을 뜻하는 건데 악의 도구나 수단이 돼가지고 그게 온전한 온전하겠습니까 별일이 없겠습니까 별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